드디어 진짜 다가 밖에 나갔고 일단 목이 너무 많아요. 목이 다 하나 넘어왔어요. 마트 일단 여기 아무데나 있는데 왔어요. 나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없었는데 맥주 같은 것만 개많이야. 물 먹고 싶어요. 제발. 일단 물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. 아니 봐봐. 술은 진짜 많은데 물이 없다. 지금 술 전국이야. 너무 좋긴 좋아. 그나마 음료수. 1,900원 정도 음료수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랩플? 랩플 주스? 어 이게 더 맛있겠다. 오렌지 망고라고 했잖아. 물을 안 팔고 술만 파는 마트. 너무 귀엽다. 아 저 그냥 음료수도 있네. 콜라 같은 거. 저게 더 싸다. 코카콜라 신기한 것 같나 봐. 어? 물도 있다. 아 물 있었어. 물 안 타는데가 아니었네. 그러면 핑크색. 내가 좋아하는 거. 콜라 단나면 지정도 되자. 어? 레몬 제로 코크래.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. 하나 먹어봐. 레몬 제로 코크. 아 시원해. 아 속상해. 안녕. 여기서 좀 하고 가야겠다. 아 정신없어. 의자도 자리가 많이 없어서 여기서 하고 가려고. 힘들어 죽겠지만. 숙소는 가야 되니까. 아 진짜 맛있어. 와 이거 존맛댕이라. 잘 맛있어. 물주가 피아를 넣고 조심해서. 콧바닥에 앉을. 나는 있잖아, 버스를 타러 갈게. 버스! 버스가 안 보이는데? 저게 버스인가? 오토버스? 맞다. 건물 밖으로 나와서 바로 왼쪽으로 직진하다 보면 대기 버스 정류장에 나옵니다. 이 광장. 바깥 공기. 나 진짜 이거 한 14시간 만에 맞는 거야. 우와. 여기서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됐어요. 왼쪽이. 오, 쟤다. 나 쟤가 되는데, 잠시만 보고 싶어. 쟤는다. 안 돼. 근데 나 아무것도 아직 돈을 준비를 안 했잖아, 그러고 보니까. 잠깐만, 현금도 안 줘. 나 진짜 멍청인가봐. 아, 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. 눈앞에서 버스가 간다. 아, 너무 지쳐. 나 ATM 밖에 있다, 그래도. 힘든다. 트레블롤레 충전하기. 한가리 돈으로. 한가리 돈으로. 하루 있을 건데. 5,000? 아, 5,000 너무 작지. 5,000? 5,000 너무 많은데? 내일까지 있을 건데. 일단은 한 10만 원 정도를 뽑아보고. 휴전했어. 아, 핸드폰 일단 놨다. 나 100%도 놓고 갈 것 같아. 핸드폰은 무조건 내 손 안을 떠나면 안 돼. 잉글리시. 멘탈 듀얼 핑. 지금 일본어 말하는 건가? 이거 맞는 것 같아. 캐시 위 드로얼 걸까? 아, 맞다. 바덜러 마운트. 3만. 테이클 카드. 야, 카드 옛날에 태국에서 돈 뽑고 안 뽑아가지고. 그때 카드 안은 잃어버림. 플리즈 테이클 캐시. 캐시 어디 있는데? 캐시 내놔? 오! 오! 헉! 처음 뽑아봤어요. 캐시. 어, 102번 또 왔다. 나 저거 진짜 이번엔 가야 돼. 진짜로 이번엔 가야 돼. 이번에도 못 타면 난 진짜 엄청이야. 아, 작고. 뭔가 나랑 같이 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탈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. 가자. 아, 전문으로 타면 돼. 죄송합니다. 티켓을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티켓? 티켓. 어디 가야 되는지? 티켓을 구입할까요? 티켓 컨트롤. 아, 티켓. 100명이자. 아, 티켓? duy. 네, 티켓이 있지. 티켓을 구입할 수 있죠. 아, 오케이 아 오케이. 여기? 아, 다른 층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쪽에서 다른 차트를 번호로 가야 돼. 아, 네. 아, 티켓. 아 몇 번?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힘들어서 뒤져버렸다. 공항을 벗어나고 싶어. 제발. 아 이거네. 나 이제 너무 처음인가 봐. 심지어 여기 파도도 붙네. 예예? 아 102? 2200. 3명. 내래. 다시 내리라고? 아 왜? 아 5천원은 또 안된대요. 아 카드로 해야 되잖아. 이거 카드로 할게. 카드로래. 그렇지? 또 잤잖아. 아. 됐다. 2천원. 어? 어? 드디어 됐나 봐. 어? 나왔다. 됐다. 됐다. 드디어. 아. 아. 땡큐. 땡큐. 아. 산 산대. 편안해 봐. 탈식. 어?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오. 이럴 봤다. 크리용으로 이렇게 뭐 가놨어. 이번에는 에이온크를 샀는데 퀵 찍는 거였는데 가방에서 쳐줄 수가 없어서 그 바위 내로 묶어놨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. 풍경이 이쁘다, 되게. 저는 이걸 타고 종점에서 계속 이렇게 쭉 타고 가면서 풍경 조명 중인데 진짜 너무 흐뭇이야. 조금 더 흐뭇이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열차 설명으로 먼저 드릴게요. 아, 네네. 조심하세요. 네. 아, 네. 가방 조심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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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나의 숙소. 사장님이 엄청 예민하셔서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. 근데 오늘 제이특인 게 아무도 체크인 안 해서 제가 여기 혼자 쓰는 거예요. 네. 이렇게. 그리고 여기가 진짜 예쁜데. 이렇게. 저것만 열리거든요. 그래? 참깁이 타르. 감사합니다.